오늘 성별된 삶을 살아 이유와 그 길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너희가 짐승 중에서 먹을만한 것 먹지 못할 것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짐승은 정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하고 부정한 기준이 뭘까 하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정하고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부정하다고 정하다고 했을까 그 동물들의 특성상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될까라는 걸 보니까 여기서 먹을만한 것이 뭔가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뭐 어때 굽이 갈라진 것 세김질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굽이 갈라진다 굽이 갈라진다 쪽발을 말합니다 쪽발이 된 것이였는데 이런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무엇을 의미해서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했을까 이건 한마디로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 분리된 것 세상과 떨어진 것 거룩한 성결의 삶 이거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되라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상에 나와야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 생활 양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마귀의 자녀인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 영혼이 신명이 새롭게 변화되면 소속이 다르고 사람의 방법이 모양이 자세가 달라야지 아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사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숫자가 피해 능력이 어디 있고 보혈로 실속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분리하고 나와야지 똑같다면 그 피해 능력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똑같다면 그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나 자세가 똑같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절대 달라야죠 그래서 구별되다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세상과 짜가지 말고 딱 끊고 떨어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세인이란 것은 파리슘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두가 똑같다면 세상 사람이고 정 못 가요 내가 영혼에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과 돼지를 보면 돼지는 그냥 시궁장이 좋아요 그냥 그 속에 뒹굴고 놀아요 뭐 괜찮아 돼지 속성이 그것이니까 근데 양은 절대 시궁장에서 기어나와 못 살아요 못 견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재밌고 그냥 드라마 보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뭐 주일날 뭐 교회 갖고 놓고 참 코로나 핑계되고 잘됐네 막 그런다고 아무 뭐 사모도 안 하고 그냥 편할 거 참 좋네 인터넷 내비드리고 그냥 거절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오지 뭔가 이게 아닌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갇혀갖고 그냥 애외드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견디고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참 편하고 좋네 야 참 이거 진작 인터넷에 드릴 건데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거룩한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죄와 가운데서 사는데 세상에서 탄식 없고 아프고 괴로워야지 그게 제일 좋아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단다면 어떻게 같이 있고 싶겠냐고요 아멘사랑은 얼마 놀고 그냥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놀러들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얘기가 전부 세상과 얘기해도 듣기 좋고 유행가 불러도 재밌고 즐겁고 그래 뭔가 내 속에 거부안이 나고 속사랑 하나의 부을 즐거웠는데 셋째는 제 입으로 생기지만 오우라 나는 공간자라다 이 삶은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육신의 삶 자체도 탄식에서 속사랑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과 욕의 소원과 항상 거스리고 싸워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안에 그래도 회개도 되고 근데 그거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탄식에 나와야지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김지라는 거 새김질 돼지가 새김질인 거 봤어요? 구분카라에서도 그냥 꿀뚝꿀뚝 먹어버리지 근데 소를 보면 소 같은 건 새김질이에요 위가 네 개였고 꿀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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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맛을 느끼듯이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맛을 전혀 그냥 하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맛을 느끼야지 저는 우울기살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울기살 먹으면 깨물수록 그 맛이 나와요 그래요 안 해요? 어 맛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맛을 느껴야 돼 새김질을 해야 되지 새김질을 해야 되니까 하지 뭐 그거 뭐 기구가 뭐 뭐 읽고 있어요 목상한테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새김질해라 그냥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라 근데 어떤 것은 굽은 갈라지는데 새김질 못하고 어떤 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지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 그건 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성비를 원하지 그냥 적당한 혼합주의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대충 살아 뭐 교회 가서 그렇게 살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지 초세술이 있어야 돼 눈치가 빨아야 되니까 지혜롭고 똑똑해야 돼 그거 지혜가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버리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지금 두 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산 사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이 참 편해 말씀대로 산 것이 참 오히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고 자동차는 도로로 달리게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지기를 기차는 그 바퀴가 그 철레일을 달리게 만들어졌어 거기다가 만들어졌어 우리 인간은 하나의 말씀 먹고 믿음을 살게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편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래라 그게 자유요 자동차는 도로로 달리는 게 자유고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자유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갖고 자유? 그건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타락 열망 재피생활에 지쳤다는 이런 인들 그래요 참 술 마시고 놀고 춤을 추지만 뭔가 여러분 술 먹고 마약한 사람들이 좋아서 괴로워서 그 순간 담배 피운 것도 마찬가지고 안 피우면 죽는 것도 돼서 피워야 돼 사실은 그것이 잡혀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에 묶여있는 거예요 해방을 돼야지 주의 영의관은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실 좀 더 나오면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만큼 내가 미움의 포로가 되고요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이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렇게 평안하고 그래서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 영의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왜 정한진상 부정식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했을까 오늘 신약에서 지금 또 이거 꼭 그대로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적인 생활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구별해서 나오라 이사야 52장 11절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안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직히 하자다 그러니까 떠나라 떠나라 떠나 아호나 또 원두의 자유를 떠나 그리고 떠나 애국이 떠나 일생활에서 벗고 떠나고 그의 생명기장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지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또 에베소 5장 10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무하라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럼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복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명의 고장 3.3 보니까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도를 행하고 지키고 말씀 살면 형통하게 잘 되어요 이 땅의 복은요 말씀대로 살아 실천해요 그러면 형통하고 내 자녀들 되고 사업들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받고 잘 돼야죠 번성해야죠 오늘 참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문 7장 2절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둥자처럼 지키라 내 눈둥자처럼 지키라 그러면서 이걸 네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네 마음반에 새기라 마음반에 새기라 말씀 묵상하고 애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오늘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만 애우고 이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이것이 기디오 진료 생명이에요 원래 현대인들이 너무 성경은 안 읽고 또 말씀을 소홀히 안 지켜요 그 예를 살고 그대로 어떻게 다 하간 뒤 바쁜 세상에 그냥 하나님 중심을 모시면 절대로 말씀 자체가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만큼 삶의 영역이 될 것이고 그릇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공유를 위해 성경통독대회를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러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읽을까 얼마나 읽을까 참 안타까워요 이사야 2장 3제를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바로 그 길을 율법 시원에서 나올 것이오 이 말씀이 에루살렘에 나올 것이오 율법 시원에서 에루살렘에 나올 것이오 이사신자를 통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도 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 딱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생명 있는 교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 명의요 말씀 생명의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지금 말씀을 많이 띄우고 있고 막 그렇게 하려고 이랬어요 제가 설명을 해야 그게 그거고 한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잘 깨닫게 그래서 제가 지금 르익을 갖고 신혁을 다시 연결해서 그때의 말씀이 먹으라 먹지 말라가 뭐 좀 먹고 안 먹고 뭐 그렇게 필요할까 그냥 구역단다 이게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능력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야 된다는 것 다 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봅니까 고기를 물고기를 먹는데 보니까 구절부터 보니까 구절에 먹을 것은 지느러미와 비닐인 것은 너희가 먹대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닐인 것은 먹대 그건 없으면 부정하다 뭐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할까 영적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닐은 이 비닐은 악한 세상에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상징하고 이 비닐의 의미는 지느러미는 이 방향 올바른 방향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비닐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막에 공격도 오거든요 내가 막고 막고 이겨야지 또 지느러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을 잘 정해서 가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하고 말건 막고 해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책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가 커가지고 화살을 딱 막아야지 그 구원의 투구도 쓰고 우리 흥부에 붙이고 성령의 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싸우라고 다 얘기했는데 기도하나 막이한테 당황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지켜줬습니까 이러네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 말씀을 좀 잊고 네가 이기고 지키고 방을 하고 나가야지 모든 책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겠다고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지혜로운 긍정의 입장에서 세상에 대한 사람과 부정의 입장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조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가져가서 먹지 말까 독수리, 소울개, 여러 가지 까마귀, 타조 이런 것은 아예 부정하다고 먹지 말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좀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고 또 시체나 뜯어먹기 좋아하고 속성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이 안 돼요 이익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부정하다 그러면서 또 날개 갖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 고통은 내가 해먹을 것이고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 이건 아니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잖아요 날개도고 기어다니기도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런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나 21절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곤충류기 위해서 그 발에 뛰는 날개가 땅에서 뛰는 것은 내가 뭐지 그러면서도 땅에서 뛰고 올라가는 이런 또 지금 그러니까 그 속성을 우리가 해석할 때 왜 또 그런 것은 정하고 뭐라고 했을까 일단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무언가 위에 것을 찾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빌리포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로 기다리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소속이 하늘에 있는 분이 있어요 골레삼장 2절에 보니까 위에 걸 생각하고 땅에 걸 생각하지도 말래요 우리는 그리스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위에 것이에요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게 해가지고 원어적으로 위를 쳐다보다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이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쭉 쳐다보게 동물에 박아간 짐승들은 하늘을 안 쳐다봅니다 돼지는요 고개를 절대 쳐다보고 못 보이고 하늘을 못 보이게 되기도록 다 엎어져 뒤집어졌을 때 볼지 목이 딱 그려있어 밑에 밖에 안 보여 세상에서 맨날 볼 거 밑에만 쳐다보고 다녀 하나님이 우린과 만들때는 하늘을 보게 만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나니까 생각지 말라 아예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만 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스 4장 7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이 뭐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 영체 전투에 무장해서 이겨야 아주 약하면 집니다 그래서 성령 주문이 종말 내고 나의 달려길을 맞추고 아휴 좀 천천히 가요 그냥 근데 달려가잖아요 운동료가 다르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은 안 하는지 알려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고 최후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로에서 의의 멸류가 입이 됐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날로에서 의의 멸류가 입이 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여 주의 나타사한 심을 삼아 모든 자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신부는요 준비된 사람을 기다려요 예수님 고도신다네 그러면 그런 소리 막 이 땅이 좋은데 고도신다 하면 별로 안 좋아 여러분요 신부가 신랑 기다리고 바라야 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의의 멸류가 사모하고 해야죠 참 좋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중동에 많은 근로자들이 갔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서 붙이면 그걸 다 저축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잘 교시키고 그런 사람은 남편 온다 하면 그렇게 환영하고 공항에 나가 근데 그 돈을 처음 화랑방당에 써버렸어 제의비족한테 꼬여갖고 넘어가 버렸고 아 남편이 귀국은다 하면 좋아요 불안하고 무서워요 공항 안 하고 도망가 버려 그때는 주님 오심 내가 역시 위랬었으면요 내가 권한당하고 예수 쓰면 주님 오심 할렐루야 주님 딱 예수님 제림을 기다리고 자리하고 금시고 핍박받고 권한받고 어려움닫고 외맞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죄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이 땅에 살 때 거룩을 지키라는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 4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지라 하나님이 걸어가기 때문에 걸어가다 오늘 성별된 삶 그래서 쪽발이 갈라진 거 대세김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걸어가다 거룩 거룩 오늘 지금 기독교가 세소가 되고 타락된 것이 어디까 축복 형통 그렇게 가을에서 변질된 거예요 축복 바꾸고 싶어서 그래 아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다 관건한다네 응 범사에 돈도 벌고 잘 돼야 되겠네 영혼이 잘 된 사람 해준다 그러네 영혼이 잘 범사에 잘 돼 영혼이 잘 돼 목적은 범사에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려고 예비도 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아 보고 조금 세속적인 알람방 구두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 없어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눈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마음이 콩밭에 있다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이 뭘까 거룩이거든요 요한삼서의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진리안 행한다는 힘이 기쁘하느라 진리안 힘이 그 사랑이고 나그네 대짐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 예배시간이 즐겁고 기도시간이 즐겁고 기도시간이 즐겁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이 좋아 하나님 자신을 좋아 하나님 얼굴을 좋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내가 나는 기도시간 예배시간이 이렇게 좋고 말씀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주님이 너는 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구나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인데 거룩거룩 아 우리 교회는 그냥 조용히 거룩거룩한 교회라니까 거룩거룩한 교회 말씀 중심 우리 거룩만 좋아해 사실은 그 말을 잘못하더라고 그럼 거룩거룩해야지 거룩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조용한 게 거룩거룩해야지 말씀 중심 나쁘다고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아니 말씀이 거룩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거룩해야지 거룩 자체가 기쁨이 것이고 행복을 우리야 주님 사랑한다면 거룩한 만큼 가까워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실은 기도생활 모든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얼마나 사랑한 만큼 주님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사랑할 때 기도하고 말씀도 살고 말씀 자체가 좋고 주님 사랑한 모든 걸 좋아해 진짜 주님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다이씨 왜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까 다이씨 정말로 정말 그 모든 걸 주님 사랑해 목숨 걸었어요 사랑해야지 그러면 나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돼 그냥 사랑해 다이씨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다이씨 얼마나 주님 사랑한 거 보세요 골레아시 앞에 뭐라고 한가 뭐 할래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불이 타 하나님의 이름 명광을 위해서 그래서 물메트로 가서 뛰어가 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웃견대요 지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있는데 가만히 괜찮아 세소가 되고 그냥 불교도 고운 있고 예수도 고운이 똑같다 그래? 그 사람도 그런가? 내 속 신앙만 가만히 지키면 되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일꾼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마 나는 망군에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갔노라 내 물메트로 실력이 대단하니까 저거 쓰러뜨리고 죽이고 나면 쨍! 내가 했뜨고 내가 왕이 올 수 있겠다 그런 계산에서 그런 계산에서 있으면 너 죽어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의 거루감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것을 좋아하시죠 이 친관계도 나하고 좀 친하고 대화가 되고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나를 알아줘서 좋아가 아니고 내 인생과 가치관 삶 자체의 모든 것 제가 오늘 낮에 설교의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삼손이 들날 빠져갖고 비참한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만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 기둥 이 기둥 두 기둥을 밀어갖고 내가 여기서 죽기로 한다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고 내가 죽더라도 원수 좀 갚여 죽고 난 그 정신 자세가 멋있지 그래 한국교육이 이렇게 이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나 죽겠다고 하나요 기도다 죽어볼란다고 알아서 라고 어차피 천국 가난한 데는 어떻게 살았냐고 봐요 다 성공은 잘 되고 싶지만 나는 삼손이 실패자라고 봤는데 마지막 그것 보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없겠대요 나귀 득표로 참명을 죽이고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했어요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해서 그만큼 자기 나를 지켰어요 자기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 드릴라 꼬이며 넘어갔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마지막 내가 넘어갔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앞사에 죽은 게 내가 죽겠다고 기둥을 밀어붙고 자기가 앞사에 죽으니까 그 건물이 문을 잡고 3천 명 죽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더라 우리가 삼손처럼 D릴라에 빠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쩌고서 순간 넘어가 본 거 그러나 마지막 당신 무슨 정신 철학으로 사냐고 정말 마지막 때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냐고 어떤 사무원 그래서 그분 철학과 정신 자세는 정확히 반대됐다 정말로 정직하고 바를 좀 고들직 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았다 아 수대방 한 번 설교에다 돌탐하면 죽더라도 그 멋있는 그 인생의 그 모습 보고 마지막 죽으면서 얼굴이 빛이 나서 천사의 얼굴이 되고 그거 보고 사울이라는 정력이 충격받고 나중에 주님 만나고 훌륭한 바울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의리를 지키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담대하고 대담하고 주님을 해사란 목숨 걸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해사란 내가 뭐 다일씩 그래서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나는 가장 키는 주의 일 주님 사랑하면 그 할 열정의 능력에 동력이 생겨요 뜨거움이 못 견뎌요 그 뜨거움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철하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살아가니까 아니 그분이 나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성결한 삶을 살아줄 수밖에 없죠 거룩해 줄 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 축복은 따라와요 다일처럼 살면 따라와요 오히려 주님이 죽고 싶을 때 누구를 죽고 싶고 찾고 있어 지금 찾고 있어 그런 글씨 되어오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 거룩하나임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불서 12장 24장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 가다 보러 화평한 걸어가며 따르라 이것이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한데 여러분 절대 원숭아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 상대를 안 할 거예요 나 만나기도 쉽지 않아 보기도 싫어 아이고 잘 모르고 있네 풀어 화평한가 거룩하면 어쩌치라 너 보기 안 와 미워 뭐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씀은 화평 와 애물 갖고 오지 말고 먼저 화역 오라니까 하나님 누굴 좋아하는데 화평 걸어가면 어쩌지 이거 없으면 줄을 보지고 이거 없으면 휴고도 어려워요 무조건 풀고 살아야 돼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버리게 그리고 원숭아지 될 것도 없고 상대 안 할 사람은 그냥 상대 안 오지 해봐야 힘들면 자꾸 하면 나만 상처만 받으니까 그것도 좀 피해 그렇다 하더라도 미울 것들 없어 자 이 휴고가 될 사람은 누굴까 고린도 출장에서 보니까 그래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먼저 이루어 육과 영이 오원과 덜고서 자질을 깨끗게 하자 자 이 두려운 가운데서 영과 홍과 육이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주인무서라 사귀고 사랑해서 거룩한 가운데서 변화된 거예요 살전 5장 2사 1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국의 강림할 때 흠이 없게 되길 원하더라 흠없게 영과 홍과 몸이 이게 거룩이 전부 거룩 그런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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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닭이 거룩해진가 뭘로 거룩해지냐 길이 딴 가지밖에 없어요 디모스 사장 오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데 절대 세상 지식 소카라레스 뭐 공자가 자꾸 별 말해도 능력이 없어요 이건 호누로 말과 말씀을 달라 그건 말이지 말씀은 언약이고 생명이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분과 내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로로 통해서 내 영이 들어온다니까 그 말씀이 검에 돼가지고 홍과 영과 간절하고 찌르로 쪼개가지고 통에 회귀해야지 내 안에 세상과 욕심 그대로 있고 물구르기요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덜은 흙탕물을 뽑아내야 거기에 신령한 생수가 오고 신령한 공기가 오는 건지요 그래서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해서 변화돼서 회개밖에 없어요 성령 죽마 회개 통에 참 하나님이 구하신 예산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에하시면 죽겠으면 그렇지 않나 지금 현재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회개를 없어요 루터는 팔도를 들고 회개했다는데 뭐 회개요 믿음은 천국 간다면서요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거 쥐어짜야 됩니까 마음 참 편하게 해주고 웃겨주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지급하고 너무 함불로 거시지 마시오 이런 사람들 함불로 말하면 안 와요 너무 힘들게 쥐어짜니까 우리가 죄사라는 단어가 재물되다 죄사라는 단어가 아유 각을 뜨고 불로 태워야 되거든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서 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참 우리 자랄 때는 그게 아니고 어른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적물이 없어요 요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애 경애가 뭔데 무서워야지 하나님 환불로 해 여와라 경애 지금 뭐인데 그래서 그분 앞에 무서울 수밖에 없죠 빛 앞에 거루감 앞에 거꾸로 있어야죠 거꾸로 있어야죠 기도로 기도를 때 성령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절대 뭘로 말씀과 기도만이 동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고 은혜가 와가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걸 통해서 임재를 끼고 그 손을 들고 문제 있는 건 가슴에 송고 막 예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원고들 읽어버려 야 내가 말을 기회도 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온 걸 매잖아요 그냥 그대로 감동을 해요 그대로 거의 90%가 그냥 감동을 나와 그냥 예 주님이 말하게 해주라고 나는 멍청을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임대감을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하나님의 임대잖아요 구름기둥 말씀기둥이고 불기둥 성령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말씀기둥 불기둥 두 개가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와서 회귀하고 거룩함이고 빛이 나고 이 로센을 빛이 나고 얼굴에 광창이 나고 사람을 쳐다보고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거룩의 능력이요 내 거룩의 능력이고 힘이고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든든합니다 담대하고요 웃을 끄고요 빛이다 능력이 나가버라 로마스 6장 22절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걸어가며 이런 열매 지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야 마지막 영생 영생이야 다 간 것 아니겠어요 뭘 가 그래서 떨어지고 나고 되면 누구 책임을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교제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영생마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아 영생이야 그거 따는 당상 아니에요 나 편하게 믿고 다닐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내가 바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기도하고 영생과 거룩함만큼 평강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위로가고 행복이 오고 열심히 믿는 사람 열심히 해야지 내 위치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장로가 목사한테 해야지 해야지 그것이 장로 목사는 지기한이라고 이래서 그 율법이요 그것도 하나는 싫어해요 그것도 의식하고 있어요 바르셋인들이 길거리 사그리게 사람 본 데 눈 딱 하고 눈 딱 떠보고 사랑 웃음 안 해버리고 그거 전부 사람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거룩거룩하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동력이 불타니까 뜨거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주님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에서 기도하고 전도 전도 재미있는 거 없어요 안에서 그러지 한 번 대기 시작하면 참 희한하게 기도우니까 여기 가서 어제 저녁에 만난 사람 여기서 봤는데 어? 이 사람이네 그 정도 대화가 나죠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응답하시네 역사하시네 길이 열리네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룩한 능력 안에서 사는 그 기쁨 마시냐고 이왕 신앙생활 그렇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결과가 그래서 왔어요 못이 좀 왔으니까 그걸 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쁨 교제가 있었고 통로가 있었고 생명을 놓고 차겼고 만났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사건 자 오늘 삼선 얘기했잖아요 에나꼬레 그 세임이 계속 그때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 세임을 한 번만 가서 또 물 먹어보고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기도했더니 운무가 팍 터져서 세임이 올라가고 얼마나 그날마다 기회가 생긴 야 근데 그게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천명 죽이고 목마라 죽게 생긴 상황에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나 천명 죽여 얘 나 죽겠습니까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 많아요 나 그렇게 일했는데 얘 일이 안 풀리냐고 근데 죽게 된 상황에서 불이 져서 그 에나꼬레 세임을 터졌으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 괜찮아요 마지막 코로나까지 뭐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아니 다니엘을 사자고 들어갔더라고 사자고래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아 꼼짝마라 꼼짝마라 사자고 내가 이불 꽉 펑해놨다 그런 말 안해줘 들어가 죽으면 죽지 뭐 그래야지 사자고래 살아났을 때 희한하게 사자가 물도 안 오고요 사자고 사자고 그냥 얘기하고 사자 목을 껴안고 그냥 뽀뽀하고 밤새 재밌었거서 좋아요 안좋아요 사자가 안 물어 그때 그 능력의 임재를 느낀 사람의 그 기쁨 사자고래 앞에서 기질을 해볼 사람들이 사자고 아이고 나 그런 시험 힘들어요 나는요 신앙의 모험이 어디 있을까 모험 헐락에서 가요 그런 기회를 주면 주님 감당지 못할 시험을 안주신다는데 잘됐네 잘됐네 저는 희한한 그런 희한한 제가 못된 객기로 버리지 말고요 이번에 선거 지고 그날은 내가 그날 저녁에 하루 지내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안 물러날 거예요 1시 2시에 기도하다가 12시에 밤새 12시 기도 기도가 되더라고 이 나라 안 무너져요 나는 야따 독하가 악이 쓰려고 악이 아니요 내가 가슴이 뜨거움이 왔어요 할렐루야 복사 맨 은근히 자기 자랑 말하네 그래도 듣지 말아 나는 내 마음에 불타서 요 주님 무슨 얘기냐 사자글도 좋고 왜 모세가 바로왕과 맞짱 떴거든요 세계 제일 강대고 바로왕 멋짱 떼야지 어세 가장 악한 아왕과 맞짱 불이 떨어져야지 열려야지 그냥 엘리야 되고 싶어 그냥 되냐고 이 나라 제가 오늘 이 본문 설교 그러면서요 좋습니다 물론 그런 구절을 찾았어 오늘 설교 법문이 그렇게 생겼어 하나님 일천명이 죽겠는데 목마라 죽게 생겼네 죽어야 됩니까 우리 기도니까 연합고래가 됐더라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천국에 다 듣고 사진 찍어놨대 봤다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요 선포 아니 천사도 알고 다 사진 찍은데 책임 지겄죠 네 믿음대로 될지 어당 우리 마음이 어떤 아니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고 뭐니 그래서요 희한한 힘이 계속해서 성령이 날 도와주더라고 주님 계속 그래서 12시에 기도를 하다가 누가 그래 절대 11시부터 2시간에 자야 한 번씩 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못해 못한데 하루라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묶여니겄어요 이대로 잘 수는 없어 뭐냐는데면 애하라 성령이 함께 잠이나 퍼잡으려고 그래서 어쩌라고 마기만 좋지 할렐루야 전학과 정신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를 위해서 사단을 이기고 산단이 얼마 한 구질만 띄워서 읽고 우리 은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부터 18절 우리가 거룩을 거룩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의와 볼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별의 어찌 조화되며 믿는 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적 무상 어찌 일치가 되요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성적이며 하나님께서 이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하며 둘을 행하며 나는 그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들이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지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명제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자녀가 되니 전능하는 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WCC가 그냥 같이 연합한데 불교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를 봐야 됩니다 과연 교회시대가 올 것인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디아라는 거 알아요? 중국의 우한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세요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든 바이러스라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면 세계 단일정부 일어난 것들이 세계 인구 5억으로 감축 다 죽이려고 해요 나는 무슨 꿈꿍이 속인지 더 깊이는 모르겠어 그러나 무슨 얘기 해보십냐 준비하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더 큰 바이러스가 또 나온대요 세상은 우리 생각은 전혀 격동한 시대 그런다 해서 그걸 불안하지 말고 여기서 다 기도하고 해답은 해답은 기도하세요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생활 잘하세요 영직생활 잘하세요 물론 사업도 잘하고 자녀 공부도 잘 시켜 내일 온다 하더라도 사과나물 심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최선 다할 때 지금 시대를 구분해야 되겠더라고 시대를 오늘 본문이 지금 성별이고 거룩인데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하고 세상과 잠에 치울 때가 아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더라도 들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냐 그것을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경제가 더 폭락합니다 절대로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어요 그런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정말로요 알뜰하게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목단이 먹고 백만 개 온다면서 곧 오신다는데 나는 해요 백만 개 숫자인지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표는 가져요 그리고 가요 저는 앞뒤가 안 맞네요 안 맞는 게 맞아 왜요 주님은 그 안에 다 들었어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까지 하나님의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강구해요 주님은 원하는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내일 모른다 날마다 못 오겠어요 저는 실제로 몰라요 그러나 아 시대의 징조가 쉽지 않구나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의 승리에서 주님을 드림받고 잘했다 칭참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주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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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